카이 엑소 송 클립 참파 피세 마 하이 팬 팬 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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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즈 카악 안녕하세요 팬 차이 라이칸 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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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즈 청쌍 저는 카이 엑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태국 팬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태국 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열정도 대단하고 언제나 함성 소리가 굉장히 좋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를 할 때마다 정말 좋은 기억 갖고 있거든요 태국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무대들과 그런 추억들이 저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요 빨리 태국 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 음은 굉장히 중독적인 멜로디가 반복되는 러브송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하기도 쉽고 춤도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사랑 노래입니다 네 그때 이제 나오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웨이브예요 그래서 웨이브를 이렇게 음 음 이러면서 이제 웨이브를 하시고 또 이런 골반 웨이브도 있는데 그런 걸 따라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써봤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자 한자 이쁘게 써봤는데요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시나요? 잘 쓴 편인가요? 이 정도면? 태국 팬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고 행복해 할만한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시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요 제 앨범을 계속 들으시면서 다음 만날 그날까지 함께 서로 생각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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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